안녕하세요, 저희는 설아, 도아, 지연입니다. 오늘은 선물이 있어요. 오늘은 선물이 있어요. 우와! 야, 빨리 뜬다 봐. 어? 뭐야, 불씨 있다. 티오 대박 패밀리 이번 네파키즈 신상품 그림을 만드는 자운입니다. 첫 소재 연구소에서 테스트 좀 해주세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와, 얼굴 진짜 잘 보이잖아. 진짜 예뻐요. 응. 오, 따스. 근데 연구소가 어디야? 얼마나 따스한지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보자. 그럼 시험을 시작해볼까? 그래. 여기가 연구소니까. 박자님으로 변신해볼까? 렛츠 고! 하나, 둘, 셋. 짱! 우와! 응? 언젠가 뭐 있어? 뭐야? 어, 디나 뭐야? 너 왜 이렇게 키 잡아? 다운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한 번 실험해볼게요. 하하, 놓쳤어. 하하, 놓쳤어. 다음은 function. 다음은 phase 5, 3, 2, 2, 2, 3, 4, 2, 3, 4, 5, 5, 5, 6, 6, 6, 6, 7, 7, 8, 7, 9, 9, 9, 9, 10, 9, 10, 11, 12, 17, 11, 12, 18, 8, 9, 10. 루 루 스킷 마 루 루 스킷 마 루 저희가 또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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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앉아 편해요 제가 해볼 실험은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놀면 체온이 그대로 있는지 실험해볼게요 자, 온도를 잡게 된다. 36.8 36.7 36.6 자, 우리 이제 밖을 나가볼 건데요. 밖이 너무 추워요. 근데 이걸 입으면 더워 죽어요. 저희가 밖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짱! 오, 지금 너무 예뻐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놀고 태연을 직접 응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물짱! 물짱 안 해? 물짱 안 해? 물짱 안 해? 물짱 안 해? 는 그냥 괜찮아요. 우리 모공학과 치시오트 좀 하나. 제가 아픈 온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6.8%나는 거 아냐? 36.4%나는 거 아냐? 36.2%나는 거 아냐? 36.2%나는 거 아냐? 저는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한 개는 추운다. 그리고 땀만 났어요. 집에서는 더 죽일 것 같은데 여기서 노니까 진짜 원래는 우리 여기 추울 때 너무 완전 춥거든요. 오늘은 옷이 따뜻해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한 개는 추웠다. 그리고 따뜻해요. 오늘의 시험 성공! 스태박 패밀리 여러분! 따뜻한 겨울 되세요. 스태박 패밀리 여러분! 스태박 패밀리 여러분! 스태박 패밀리 여러분! 스태박 패밀리 여러분!